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해외의 성도를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복음으로 자유한 인생이란 제모로 말씀드립니다. 로마스 말씀은 한마디로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이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당시의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께로 붙어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절대 복음을 말합니다. 절대 복음.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사람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로마스 서론을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정리하면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완전 자유함을 주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뭐냐. 완전 자유다. 아멘. 완전 자유함. 이것으로서 바울이 로마스 서론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서론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본론의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했는데 듣기가 별로 좋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들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해답이 뭐냐.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 거시도를 통한 문제 해결이었어요.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을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유대교 종교서를 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거시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특별히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었다. 오직 의인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아 내가 어떻게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서 내가 수도를 해서 내가 돈을 따가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죄 안 질려고 열심히 예를 쓰고 구해숙사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걸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다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주장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 구원관이에요. 구원관.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의 논리 때문에 바울을 죽여야 된다. 구원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런데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니까 그러니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신들의 입장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고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확신, 이신칭이가 그렇게 막 확산이 되어 가면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율법으로 얽매어 놓았던 모든 시스템들 모든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요.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물질 중심으로 만들어놨는데 내 인생의 성공 중심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깨면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걸 깨고 나오면 참 자유하는데 이걸 도리어 꽉 잡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논리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달라드는 것입니다 자기들 것이 다 무너지니까 자기들 주장하는 이것에서 탁 내려놓으면 그날부터 참 자유할 텐데 그 털에서 못 빠져나오고 도리어 더 갇혀가지고 심지어 절사들을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영적의 눈이 어두우면요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달아요 영적 눈이 어두우면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일단 이런 저주의 옛 틀에서 벗어나서 보금이 주는 참 자유함을 누른 삶 속에 들어오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영적인 비밀을 듣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옛 틀에서 빠져나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할 것인지 몰라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의 이 참된 의미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참 자유 이걸 누리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만이 예수를 믿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참 자유 이것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주팔짝 운명에서 모든 저주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고통에서 다 자유하게 하신 거 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력으로는 사춘절 기간입니다 사춘절이란 것은 부활절까지 여섯 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40일간의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는 뭘 합니까 금식과 특별 기대를 통해 진행을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을 하면서 절제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강조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뭐예요 그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 현장 멸망길로 가고 있는 지금 저 불신자들 저 어리석은 불신 영혼들을 건조내는 삶이에요 저희 영혼들을 빛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인간이 아무리 경건해 노력을 한다 그래도 인간이 그냐말로 노력하는 그 경건해 하는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더러운 누득이라고 40일 금식을 해서 내가 막 나를 그렇게 남들보다 남들보다 죄 안 질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노력하는 그 자체가 더러운 누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경건하고 성경은 말하는 경건이 달라요 제가 나도 모르게 한 15년을 한 달에 일주일씩 검식을 그렇게 하면서 하게 됐는데 이상해요 제가 한 번은 한 3일 금식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7일 동안 동굴에 아무도 없는 동굴에 무척 산에 가면요 산에 올라가는 데에 2시간 걸려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산을 넘어가면 자연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에 혼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딱 기도하면서 물로 마시니까 일단 화장실 안 가잖아요 물로 마시니까 그러면서 있으니까 사람이 경건하게 되는 것더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싹 내려왔는데 다 세상이 더러워 보이더라고 심지어 집사 때인데 교회 와서도 다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또 더러워 보이더라고 얼마나 교만해 들어왔지 내가 내 혼자 경건한 것 같아 3일 지나니까 말짱황이야 그냥 성경은 뭐랍니까 인간이 말하는 경건 인간의 노력하는 의 더러운 누득이다 우리는 어떤 의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어떤 의의를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이 의 하나님의 의의로 인해서 구원의 대열에 합류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어떻게 됐어요 이미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놨어요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저주 모든 죄 원죄 잡음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한데 믿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영적 진리를 실제로 누리면서 성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연기한 성도들은 영적 본질을 붙잡아요 영적 본질 보금이 주는 영적 본질 이것이 속에 뭐가 있냐 자유가 있어요 영적 본질을 못 잡으면 교회를 다니던 자유가 없어요 참 자유 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 기독교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그 무언가에 잡혔다고 하면 사단에 속은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참 보금의 이 진리인 자유함을 실제로 누리면서 전가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죄문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진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18절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한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아 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보금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이 보금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는 왜 인간에게 이런 보금의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보금 받기 이전에 삶의 특징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 보금을 받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 33장에서 발생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 종로로 하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누구나 다 멸망길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렇게 죄인된 상태를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말하면 대부분 자범죄를 말하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난 내 양심도로 살아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윤리 도덕 사회적인 질서를 깨는 이런 것들만 죄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거래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라니 자범죄에 대해서는 세상 종교를 통해서 서로 그렇게 용서를 한다든지 또는 세상 법의 심판을 받다가 그 죄값을 치르면서 인간 스스로 어떻게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마치 자범죄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매일 짓는 죄 그런데 이 원죄는 어떤 종교적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되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모든 인간에게 절대로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구원받은 존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상관이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삶에서 한 짓이라고 죄진 것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이 하나 때문에 모든 죄에서 해방자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법적 해방이에요 이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인간에게는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은 모든 진노에서 해방되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혼을 보장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유 없이 백명 없이 참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참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 절대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절대 주권 수강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리고 나는 뭐하냐 환경 상관없어 너 난 상관없어 참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미워해도 자유 못해요 한 사람만 원숨해져도 자유 못해요 나 시어머니가 늘 미워 자유 못해요 괴다니면서도 건심 걱정에 잡혀요 세상에 한 사람도 미운 사람 있으면 안 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참 자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죽게 맡겨버리라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이 뭐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이한 삶이라 그래서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행위 그걸 가르쳐서 경건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 원제입니다 특별히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봄이 왔잖아요 봄이 지금 뭐예요 벚꽃이 한참 오늘 비가 왔으면 많이 떨어져겠습니다만 벚꽃이 한참 비예요 막 이 사진을 보면 진해 벚꽃 유명하잖아요 막 벚꽃 제가 오래전에 저기 여의도 가본 여의도 벚꽃이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멋있잖아요 올해는 제가 벚꽃 어디서 봤냐 우리 집에서 봤어요 우리 집에 딱 창문을 열면 산이 있어요 산에 있는데 산에 이제 산에 참 4계절을 다 봐요 봄이 되면 오늘 봄이 벚꽃이 딱 한 그루 있더라고 딱 봄이 딱 오늘 아침 보니까 한 그루 확 쫙 피어서 내리면 다칠지 몰라 딱 한 그루 쫙 이야 봄이 신기해요 이 산에 참 신기해요 봄이 되면 여름 되면 더 신나게 확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이 되면 쏙 떨어지면서 색깔이 쏙 변해요 겨울이 되면 또 눈을 맞아서 확 깨 있어요 이야 작품이야 작품 그냥 창문 열면 작품이 막 매일 그냥 계절마다 작품이 쫙쫙쫙 누가 만들어요 우연입니까 이 사계절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예요 1억 5천만 킬로 지금 지구가 태양에 떨어져 있어요 태양의 온도가 얼마냐 6천도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태양에서 온도가 6천도인데 이거를요 이 학자들은 막 수억 년 됐다 뭐 뭐 수만 년 됐다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도 잘 몰라서 장식 1장에서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 태양 자체에서 수억 년 동안 어떻게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있어요 6천도를 유지합니까 아니 그러려고 그러면 뭔가가 막 기름을 떼주든지 뭔가 공급해 주어야 계속 빛을 바라지 그렇죠 이 전기가 그냥 빛입니까 보내주니까 빛 주는 거예요 그래 태양이 막 빛이 있고 육천도 육천도 유지하고 있어요 육천도 어떻게 유지돼요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빛이 빛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때 어디에 해가 빛을 잃고 태양이 새카맣게 돼 빛이 안 비춰주니까 공급 안 해주니까 새카맣게 돼 그게 마지막 때 오는 증거예요 성경이 다 말하고 있어요 압니다 한국말 누가 만들었어요 한국 그런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한국말 누가 만들었어요 말해봐 있어요 아니 일본말을 중국말을 영어로 르샤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들이 생긴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보면서도 이걸 못 깨닫습니까 이 6천도가 이 6천도가 되는 이 태양에요 이 지구가요 1도만 가까이 가다가 다 죽는다니까요 1도만 멀리 가면 얼어 죽어요 우연이 됐습니까 지금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똑바로 도는 상태가 아니에요 23.5도를 기울여서 돌아요 기울여 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여러분 비가 올 때도요 참 신기하잖아요 운전하다가 오늘 아침 비 오더라고 비가 오는데 어느 정도 비 오냐 이거 가지고 감당할 만큼 나와요 마갤자로 쏟아 뿌리면 돼요 이거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그거 신기하네요 아니 물이면 확 확 쏟아 뿌든지 뭐 안 오든지 감당할 만큼만 나 그 봄에서도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다 감당할 만큼만 어떻게 그것이 우연이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환경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우리를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하늘의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구나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세계는 맞아요 사람들이 완악해가 세상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손실 보고 감탄한 마음 자체가 감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라고 말해도 믿어야 될 증거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은 이런 놀라운 창조의 모습을 보고서도 부인합니다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야 그 부처가 하나님이고 그 마리아상이 하나님이고 인간이 만든 예수상이 자기 하나님이고 자기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해 하려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의 것이나 그 무엇으로인지 형상 만들지 말하고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뚝 갖춰놓고 사는 이 불쌍한 영혼들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영적 실체를 분명히 깨닫고 너희들은 실제로 영적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 이거는요 이부예비 때 진성경원이 왔더라고 정치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맨날 치고받고 여야가 육신적으로 싸워봤지 영적 싸움을 몰라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며 된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질을 몰라 여러분들은 불신자와 같이 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 싸우지 말합니다 모든 문제 사건이 오거든 영적 해석하세요 안 그러면 속습니다 불행해집니다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진료를 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께도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언 동물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장식이 3장 사건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자리 대신에 우상을 놓고 섬겨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든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영적 이 실체를 깨닫고 영적 싸움을 싸워라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부유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보잖아요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이체벌들이 내노라는 사람들이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불신자들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뭔가에 잡혀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으로 참 참 얻은 축복을 나 혼자만 가지고 누리지 말고 이 놀라운 진리의 이 복음을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지어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배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비하고 성기라 성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다 심판이다 본문에 보면 내버려 두사 그렇게 나오고 내버려 두사 26절과 28절에 보면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내버려 두사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기의 유기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진노가 뭐냐 바로 유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가 정말 말썽 부리는 자식이다 말썽 부리는 자식을 설득을 합니다 설득해도 안됩니다 매를 칩니다 매를 쳐도 안됩니다 눈물 흘리며 호소합니다 호소해도 안돼 이 자식이 아무리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안들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화가 나면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부모로서는 할 것 다 했는데 도저히 안되면 너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 그래 너 자유롭게 살아라 그 말입니까 극도의 분노의 표현이에요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너 하고싶은 대로 해 방치입니다 방치 이건 징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방치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신분이 뭐라고요 요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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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신분이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 본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듣기 싫어도 불신자는 다 마귀 자식이에요 나는 마귀고 하나는 다 비록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마귀 자식 그 불신자 보고 당신 마귀 자식이라면 기분 나쁘잖아요 말을 안해서 그렇지 소속이 마귀 자식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본질적 상태에요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최후 심판 받습니다 이런 저주가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그런 저주가 없다고요 보통 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심판에서 빠져나왔어요 자유함 얻었어요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산 것 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완전 자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정 탈출군을 통해서 빠져나왔어요 오늘 성찬을 하는데 성찬식을 1년에 두 번 한 이유가 뭐냐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선포하는 삶을 살자 이 놀라운 자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하자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하는 거에요 사도바오리 곤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믿고 너처럼 자유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진노에요 저주에요 저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만 명이 불신자 저주여도 상관없어요 저주 안 받아요 어떤 문제사건도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완전 자유하게 되었다 잘하고도 놀래길 얘기죠 그래서 바오리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라 아멘 여교의 성도들 이 영적 진리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으로 누리면서 정거에서 오직 여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이 응답 받으시길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두 가지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잘 들으세요 그 하나가 뭐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 죄인 맞아요 그것도 큰 죄인입니까 주혼같이 붉은 죄 진혼같이 붉은 죄 가진 죄인입니까 눈만 뜨면 죄 지었습니까 큰 죄인입니다 나 같은 큰 죄인 이거 깨닫는 것이 첫 죄인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저렇게 무서운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했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노예 장사하던 분이 작곡 작사를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린 신 주원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구나 그리스도 인해하는 고백이 그리고 하나가 뭐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날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까지 나를 구원했나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라는 존재 내가 얼마나 존경한 존재이길래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냐 이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엄청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해 주셨어 엄청난 소중한 존재로 매우 소중한 VVVIP로 아멘 여러분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겠는데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런 영적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이 나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